애초에 허리 디스크 때문에 허리가 아픈 게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진단도 잘못했고 시술도 잘못한 거란 말이야. 몇 백만 원 돈 받아놓고 허리를 망친 거란 말이야. 구독자 골반 영상 컨설팅입니다. 1, 2, 3, 4 중에서는 1, 2는 제가 직접 진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움직임만 보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진단의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불편한 증상 볼게요. 걸을 때 양쪽 고관절을 만져보면 양쪽에서 뭔가 부드럽지 못하게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든대요. 그리고 또 걸을 때 신경 쓰일 정도로 크진 않지만 손을 대보면 관절이 안 맞다는 느낌이 든다. 여기 뭐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엉덩이 운동을 할 때 오른쪽은 그나마 잘 쓰이지만 왼쪽은 잘 안 쓰이고 고관절 쪽이 쓰이는 느낌이 납니다. 두 개 다 뭔가 관절이 안 맞아요. 뭔가 불안정한데 엉덩이 운동을 하면 왼쪽은 잘 안 쓰인대요. 그리고 근육이 쓰이는 느낌만 아니라 뭔가 관절이 쓰이는 느낌이 납니다. 두 개 다 안 좋은데 왼쪽이 더 안 좋다.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서거나 누워있다가 일어설 때 앉았다가 일어설 때 골반 쪽이 뻐근하면서 두두두 소리가 난대요. 원래 소리가 안 날 정상인데 뭔가 안 맞는 거죠. 역시 안 맞습니다. 영상 1. 스쿼트입니다. 스쿼트 영상 보내주셨는데 골반 왼쪽이 불안정하고 엉덩이 자극이 잘 오지 않습니다. 왼쪽이 확실히 더 안 좋아요. 그리고 오른 다리를 뒤쪽으로 드는데 왼쪽이 더 안 맞다. 원래 소리가 안 날 정상인데 뭔가 안 맞는 거죠. 역시 안 맞습니다. 영상 1. 스쿼트입니다. 스쿼트 영상 보내주셨는데 골반 왼쪽이 불안정하고 엉덩이 자극이 잘 오지 않습니다. 왼쪽이 확실히 더 안 좋아요. 그리고 오른 다리를 뒤쪽으로 드는데 왼쪽이죠. 그러니까 오른 다리를 드니까 왼쪽 한 다리로만 지지를 하는데 이때 골반이 안 맞는 상태에서 돌아간다는 느낌이 납니다. 전반적으로 왼쪽 고관절이 뭔가 더 안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고관절을 많이 굽히는 런지를 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고관절 굴곡에 신경을 쓰다 보니 신경이 눌려졌는지 왼쪽 허벅지 쪽이 마취된 느낌이에요. 근데 2, 3주니까 오래 갔죠. 많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분이 뒤에 PT를 받았어요. PT하는 사람이 잘못 시킨 거예요. 런지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은 억지로 런지를 시키고 고관절 굴곡에 신경 쓰다 보니 눌린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고관절 굴곡이 안 되는 사람한테 강제로 굴곡을 세게 시키니까 지금 신경이 눌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00% PT한 사람이 잘못 시킨 거예요. 뒤에 설명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대로 고관절 굴곡이 되면 신경이 눌릴 일이 없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많이 회복되어서는 아직도 약간 신경 쓰이는 정도인데 병원에는 안 가도 괜찮아요. 안 가도 됩니다. 병원 가봤자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 지금 고관절 굴곡했을 때 아파서 병원 가면 병원에서 고관절 굴곡했는지 런지 하는지 신경 쓸 것 같아요. 안 씁니다. 그냥 MRI 찍고 또 시술할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미 시술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뒤에 계속 볼게요. 일단은 왼쪽 고관절이 확실히 안 좋아요. 걸을 때 앉았다 일어설 때니까 스쿼트죠. 왼쪽 고관절이 일단 불안정한 상태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전체가 다 골반이고 고관절은 어디다? 이 부분 이 부분이 고관절입니다. 여기서 허벅지 뼈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뭐가 안 맞는 상태예요. 고관절이 안 맞다는 거는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됐나요? 허리 디스크 신경 차단술 이후부터 생겼대요. 시술 받고 생겼어요. 시술 100% 잘못한 거지. 3년 정도 됐습니다. 좀 오래됐죠. 그러니까 이 신경 차단술 이 한 병원이 완전 의사기꾼 병원인데 한번 봅시다. 신경 차단술을 흔히 말하는 시술입니다. 시술. 수험생활을 하다 보니 오래 앉아있고 운동을 안 해서 허리가 아파서 MRI를 찍었는데 허리 디스크가 나왔대요. 그래서 의사분이 시술을 해야 된다 했대요. 그 말은 뭐예요? 아 당신이 허리가 아픈 것은 허리 디스크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시술 후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완전히 의료사고 이런 거 다 의료사고로 봐야 됩니다. 시술 안 했어도 지금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그때는 시술해야지만 허리가 낫는 줄 알았습니다. 이 말 누가 했겠어요? 이놈이 했겠지. 이놈이 이놈이. 돌팔이 놈이 했겠지. 보세요. MRI 찍어서 허리 디스크가 나왔어. 그거는 사실이지. 근데 허리 디스크랑 허리가 아픈 거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이걸로 세뇌됐어요. 보세요. 의사 말대로라면 허리 디스크 때문에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허리 디스크에 대한 시술을 했잖아. 그러면 허리가 안 아파져야 되는데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말은 애초에 허리 디스크 때문에 허리가 아픈 게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진단도 잘못했고 시술도 잘못한 거란 말이야. 몇 백만 원 돈 받아 놓고 허리를 망친 거란 말이야. 왜냐? 효과가 없었고 플러스 왼쪽 고관절 불안정한 증상이 더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료사고로 봐야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당연히 의료사고를 인정 안 하겠죠. 왜냐? 시술은 잘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무조건 허리 디스크 때문에 허리가 아프다고 하지만 시술이나 수술하고도 효과 없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죠. 저는 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에서는 자기들은 치료 잘한 걸로 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 시술이나 수술은 평생에 한 번 받을까 말까인데 그거를 하고도 효과 없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허리 아픈 건 허리 디스크랑 별로 상관없어요. 허리 디스크 치료해도 여전히 아픈 사람도 엄청 많고요.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허리 안 아픈 사람도 많고요. 이렇게 허리 통증이면 허리 디스크가 원인인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거를 똑같이 보면 병원에서는 무조건 허리 디스크 때문에 아프다고 하지만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시술에서 효과 없잖아요. 그럼 병원에서 또 수술시킵니다. 시술에서 효과 없었다는 말은 디스크가 원인이 아닌 건데 더 빡세게 수술까지 가버리는 거야. 그럼 당연히 수술에도 효과가 없지. 그럼 돈만 몇 천만 원 날리는 거야. 병원은 꽁돈 받아 먹는 거야. 그렇게 병원이 돈을 법니다. 비수술 치료 안전한 치료하는데 효과 없는 거예요. 효과 없는 경우 아주 아주 많기 때문에 고지곳대로 디스크라고 해서 내가 디스크 때문에 허리가 아프구나 라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케이스는 제가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앉아 있는 시간을 많이 줄이고 서 있는 시간을 늘리면서 어느 정도 허리 좋아졌대요. 애초에 디스크 시술 따위 안 해도 원래 이렇게 했으면 좋아질 허리란 말이야. 애초에 그게 원인이 아닌데 이걸 가지고 돈을 수백만 원 받아 먹으면서 시술해놓고 자기들이 잘했다고 한단 말이야. 이번에는요. 고관절에 불균형이 있는 것 같아 피트를 받았대요.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후반경사라고 하면서 고관절을 굽힘으로 굴곡을 만들어주고자 고관절을 굽히고 엉덩이 들어 올리는 런지 자세를 재활을 했는데 근데 이거 하다가 아까 신경 눌려서 절임 발생했잖아요. 이거는 왜 문제냐면은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한 다리로 지지 못해요. 왼쪽은 지금 조금만 움직여도 자극도 잘 안 오고 불안정한 느낌이 있는데 스쿼트도 안 된단 말이야. 스쿼트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한테 런지를 시키니까 당연히 고장이 나지. 이거는 이제 걸음마 연습해야 되는 사람한테 바로 그냥 100m 달리기 시킨 거예요. 지금 재활 PT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재활은요. 사실 특별한 자격증이 없죠. 특별한 분야로서의 전문성이 없습니다. 재활 트레이닝하고 물리치료랑 다른 거예요. 어쨌든 재활 트레이닝을 전문적으로 딱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트레이너 하다가 그냥 필라테스 하다가 그냥 물리치료 사다가 그냥 대충 그냥 재활하는 거야. 정말로 재활을 공부해서 재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재활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시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안 하고 어? 고관절 불균형 있네요. 이거는 말만 들어도 알잖아. 누구나 알잖아. 불균형 있는 거를. 어떤 운동을 시킬 것인가가 핵심인데 그냥 골반도 아무거나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 조절을 형편없이 하는 이 재활 트레이너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제대로 하는 사람도 많고 개판으로 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 사람은 개판으로 하는 사람. 런지를 할 수 없어요. 체중 지지 동작 안 되는 사람한테 억지로 고난이도 동작을 시킨 거지. 불편한 동작 볼게요. 스쿼트입니다. 스쿼트 할 때 왼쪽 고관절이 불안정하고 엉덩이 자극이 안 느껴진대요. 그게 눈으로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왼쪽입니다. 왼쪽. 지금 보시면 엄청 막 틀어지고 엄청 안 맞고 그렇지 않죠. 동작도 하죠 잘. 근데 지금 이 상태가 왼쪽이 잘 못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 골반 지지하는 거 이렇게 지지할 때도 왼쪽 골반이 뭔가 안 맞는 느낌 불안정한 느낌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모르지 티 안 납니다 이거 가지고는 왼쪽 골반이 불안정하고 엉덩이 힘이 안 들어간대요. 지금 보세요. 왼쪽이 많이 틀어진 게 눈에 보입니까? 보통 중심선 쫙 꺼가지고 이제 좌우 차이 보거든요. 좌우 차이 납니까? 안 납니까? 별로 안 나죠. 아주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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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지면 엉덩이가 오른쪽이 조금 낫지만 그것도 티가 별로 안 납니다. 눈으로 보는 진단은 정확도가 아주 아주 낮습니다. 병원이나 재활센터에서 뭐 모든 쪽이 사진 팡 찍죠? 그걸로 진단하면은 다 놓칩니다. 정확도가 아주 아주 낮아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눈으로 보고 진단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이렇게 보면 티가 별로 안 나지만 이전에 스쿼트 제가 검사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눌러보면은 한쪽은 버티는 한쪽은 아예 못 버팁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못 버티는 거잖아. 이렇게 확실하게 보려면은 직접 눌러봐야 됩니다. 직접 눌러서 그 힘에 대한 기능을 체크를 해야 돼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다리 살 때 왼쪽 고관적으로 불안정하다 했는데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티 안 나죠? 그러니까 이거를 불안정한지 안 불안정한지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밀어보거나 이렇게 체크를 안 하고 사진으로만 찍고 그냥 눈으로만 보면요. 이상 없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모노종이 껴가지고 1mm 빠졌네 2mm 빠졌네 이런 진단은 적어도 재활에서는 정확도가 아주 낮습니다. 그거는 진단으로서 의미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체형을 판단할 때만 보는 거지 그걸 가지고 기능을 진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관절 가동성 볼 건데 80도 정도는 올라가줘야 됩니다. 여기 무릎 있죠? 무릎선은 한참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거 한번 볼게요. 드는데 아 여기까지밖에 못 가죠. 한참 떨어지죠.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오른쪽도 가동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왼쪽도 볼게요. 왼쪽도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한참 못 넘어가죠. 자 보시면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얘도 한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두 개 다 한참 못 가기 때문에 두 개 다 이 다리 뒤쪽이 아주 타이트한 상태입니다. 두 개 다 그래요. 그 다음에 엉덩이 근육 자극 잘 들어오는지 자 볼게요. 여기서 허벅지가 좀 돌아갑니다. 보세요. 여기서 왼쪽 보는데요. 엉덩이 드는데 지금 보이세요? 이게 허벅지가 바깥으로 돌아갑니다. 그대로 드는 게 아니라 얘가 살짝 돌아갔어요. 애초에 엉덩이가 잘 안 들어오니까 틀어서 드는 거예요. 얘는 그대로 그냥 올라가는데 얘는 허벅지를 좀 돌려서 들어 올리거든요. 다시 보세요.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왼쪽은 4 정도밖에 안 들어오고 햄스트링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엉덩이 안 들어가니까 보상작용이 햄스트링으로 많이 가고 있다. 얘가 틀어진 게 보입니다. 오른쪽은 구니까 되게 잘 들어가고 있어요. 왼쪽 오른쪽 두 개 다 타이트하지만 오른쪽은 힘은 잘 들어가고 왼쪽은 타이트한데 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고관절 안정성 보겠습니다. 한 다리로 버티는 거 여기서 왼쪽 다리 버티는 거 잘 버티는데 어? 뭐야? 벌써 떨어지죠? 균형 못 잡는 느낌은 아닌데 오른쪽으로 버틸 때는 흔들는데 너무 빨리 떨어져요. 다시 왼쪽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버티네요. 근데 좀 흔들흔들하죠? 좀 빠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버텼어요. 다시 오른쪽 한 번 더 볼게요. 오른쪽으로는 오른쪽도 사실 뭐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죠. 두 개 다 좀 불안정합니다. 왼쪽 다리를 올리는 것 왼쪽 다리를 올린다는 게 오른쪽 다리로 버티는 거죠. 오른쪽 다리로 버티는 게 6이에요. 근데 웃긴 게 왼쪽 다리를 올렸을 때 이 올린 이걸로도 불편하대요. 그러니까 굴곡이 엄청 안 되는 거죠. 굴곡이 뭔가 안 맞는 겁니다. 이렇게 오른 다리로 버티는 게 6 오른 다리 올려서 왼쪽 다리로 버티는 게 4 그러니까 아까 봤을 때 두 개 다 안 좋았죠? 안정성은 왼쪽이 더 안 좋지만 오른쪽이 좋지도 않다. 그리고 이거 할 때 이거 드는 것조차도 불편하니까 왼쪽 고관절 굴곡은 아주 아주 많이 안 좋다. 이제 무릎까지 써서 잘 움직이는지 볼 거예요. 왼쪽 다리부터 볼게요. 내려갑니다. 이거는 그렇게 무릎 자체가 많이 흔들리거나 불편해 보이진 않아요. 잘 내려가긴 합니다. 무릎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오른쪽 보세요. 보시면 흔들리고 지금 얘가 더 못 굽힙니다. 오른쪽 무릎을 더 못 내려가고 있어 조금만 올라가고 있으면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뭔가 불안한 거예요. 무릎은 오른쪽이 더 안 좋아요. 비교해 보시면은 굽혀지는 정도를 보면은 이쪽 무릎이 굽혀지는 정도보다 얘가 덜 내려갑니다. 더 많이 못 내려가야 무릎은 오른쪽이 좀 더 안 좋아요.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는 두 개 다 엄청 타이트합니다. 뒤쪽에 전부 다 타이트할 수도 있고 어딘가 타이트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중에 어딘가는 굉장히 타이트하다. 그리고 왼쪽 고관절은 앞, 옆, 뒤 다 풀렸다. 두 개 다 불안했기 때문에 오른쪽 중둔군도 빠져 있을 거고 오른쪽은 무릎이 조금 더 약한 상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왼쪽 고관절 여기 다 빡빡할 거예요. 주변에 눌러보면은 왼쪽 고관절은 확실히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정황상으로 보자면은 이분이 이대로 계속 가면은 아마 오른쪽 무릎이 먼저 무리가 갈 거예요. 여기서 더 안 좋아지면은 뭔가 왼쪽 고관절이 잘 안 쓰이는 게 오른쪽 무릎으로 보상작용이 넘어가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런지 동작입니다. 고관절은 굴곡인데 굴곡을 조금 많이 씻겼으니까 아마 상체를 좀 더 숙이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런지를 하는데 왜 허벅지 쪽에 마비 증상이 왔느냐. 런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쪽이 늘어나야 되죠. 이쪽이 쭉 늘어나잖아요. 늘어나야 되는데 흔히 말하는 이 좌골신경 허리에서 골반 지나는 좌골신경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골반 안쪽을 또 지납니다. 이때 이렇게 생긴 근육이 있어요. 이상근이라는 골반의 속근육에서 신경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늘어났는데 지금 왼쪽 고관절이 뭐가 안 맞잖아요. 굴곡할 때도 불편하고 불안정하니까 뭔가 이 고관절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인데 이거를 과하게 늘리려고 하니까 엉덩이 쪽에서 부드럽게 잘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텐션이 너무 걸려버린 거예요. 왜냐? 지금 여기도 잘 안 되고 굴곡도 잘 안 되는데 이쪽이 뭔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과정에서 신경이 빡 눌린 거예요. 눌리면서 여기 저림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정리하자면 왼쪽도 타이트하고 오른쪽도 타이트하지만 다리 뒤가 두 개 다 빡빡한데 오른쪽 할 때는 괜찮았고 왼쪽 할 때 증상이 나타났죠. 왼쪽 고관절이 불안정한 것이 같이 있으니까 이게 신경이 눌릴 조건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분명히 이걸로 재활시켰으니까 여러 번 억지로 시켰을 거라면 그러니까 점점점점 눌린 거예요. 그래서 발생을 한 건데 웃긴 게 보시면은 병원에서 다리 저려여 해서 병원 가면 어디 검사합니까? 무조건 허리 검사하죠. 이 다리가 저린다는 증상이 여기서 신경이 어딘가 눌리는데 허리에서 디스크 때문에 눌릴 수도 있고 골반에서도 눌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 다 지나가니까. 그러면은 이거일 수도 이거일 수도 있으면은 두 개 다 검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디스크가 없는데 저려. 그러면은 골반 쪽에 문제가 되는 거고 골반 쪽에는 문제가 없는데 저려. 그러면은 디스크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상식이잖아. 상식. 근데 병원에서 다리가 저리거나 혹은 지금처럼 골반이 불안정해요. 골반이 찝혀요. 그럼 어디 검사하는지 아세요? 무조건 허리 MRI 검사합니다. 골반이 아프고 허리 괜찮다고 해도 허리 MRI 검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골반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골반의 문제는 허리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골반은 골반 때문입니다. 허리도 아무 이유 없이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골반의 기능이 떨어지면 허리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허리를 씁니까? 골반을 씁니까? 골반 고관절을 움직이잖아요. 앉았다 이랬을 때 걸을 때 골반이 중심인데 절대로 골반 검사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골반에서 볼 게 없어. MR에 찍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고작 해야 되는 게 그냥 X-ray 찍고 높이 다르네요. 뼈는 이상 없습니다. 이 말밖에 못 한단 말이야. 하지만 허리를 찍으면 어떻게 돼요? 허리 MR을 해야 아 이거 디스크 탓입니다 해가지고 시술하면서 수술을 돈 벌 수 있다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해도 안 나와도 상관없어. 자기들은 수술 잘했습니다. 시술 잘했습니다. 툼치면 그만이니까 밑제야 본전이 아니라 무조건 하는 게 이득인 거야. 하지만 뭐다? 골반입니다. 골반 허리 안 좋은 사람 골반 제대로 기능 안 잡고 여기만 치료하잖아요. 당장 좋아진 것 같아도 시간 지나 무조건 재발합니다. 무조건 재발해요. 제가 이후에 허리 시술하거나 수술해도 안 낫는 사람 케이스도 앞으로 계속 수도 없이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이거 보면 너무 답답해요. 돈은 돈대로 날리고 몸은 몸대로 날리고 허리는 허리대로 날리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자 재활 순서 어떻게 가야 돼요? 일단은 이분은요. 허벅지 너무 타이트합니다. 그 정도 타이트하면 허리에 텐션 너무 많이 가요. 무조건 허벅지 뒤쪽에 아까 종아리랑 발바닥까지 포함해서 마사지 다 풀어주시고 스트레칭까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 보미까지 무조건 일단 만들어요.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고관절 틀어진 거 잡아야 되는데 왼쪽이 더 불안해져요. 왼쪽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워서 먼저 세팅하고 서서 할 때는 두 다리로 잡은 다음에 한 다리까지 진행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중심화 운동 뭐하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것도 사실 종류가 엄청 많은데 따로 이거 잡는 방법 영상 간단하게 올려드릴게요. 근데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쨌든 누워서 하는 골반 운동을 위주로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누워서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좋아지려면 골반을 잡아야 됩니다. 허리 시술하고 수술하고 주사 맞고 이거 할 때가 아닙니다. 고관절 굴곡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게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픈 곳이 아니라 아픈 원인 허리 아프다가 허리 보면 안 돼요. 안 났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부분이 아니라 전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